부금 너무 좋은데? 쟤가 나 올라가 있는다 왜? 아 그래 어 뭐야 여기 누구 집이야? 진짜 땅 파고 올라오니까 누구 집인데? 여기 어디냐? 미 Vive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만 조금만 더 찾아올게 열고 끝인가? 아니 땅 파고 올라오니까 누구 집인데 어떻게? 일단 부숴? 아니 Kill相h Rami 왜 웃는 거야? 아 기도야 거기 좌표가 알려줘 좌표라도 좌표? 나 있는 곳 지금 479 11 268 479라고? 왜 거기까지 갔니? 오 다이아 찾았다 다이아몬드다 나 처음 찾은건가? 다이아? 흙 많다 여기 다 찾았네 어디 팔까 정현아 진짜 말만해 아 서로 찾았구나 여기 그냥 파버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이거 뭐야 가자 가자 성현이가 촉이 좋네 근데 이형은 눈치가 좀 빨리네 다이아 찾았는데 서로 찾은거야? 기도는 뭐라는걸까? 야 하지마라 기도한테 기도 그냥 479라고? 아 뭐해 재혁이형 F3에서 좌표 몇이야 F3에서 367 9 420 367 이게 레드수 있다는건? 맞아 레드수 있는건 367에 9? 어 9 9 9 그 다음에 Y는? Z는? Z는 424 아하 아 준호새끼 진짜 뭐하는지 존나 궁금하다 나는 근데 준호야 뭐하고 있었냐 지금까지 저 새끼 땅 파고 있었어 내가 봤을 때 누구 좀 때렸어 말을 못해 잠깐만 기도 죽인거 아니지? 우리 기도 죽인거 아니지 설마 고소한다 479? 응 367 400 아니 준호는 진짜 개 이 새끼는 준호 뭐하는지 모르는거 준호 준호야 뭐해하니깐 하지마 준호야 그냥 9 9 9 9 9 9 9 367에 9 해 뒤에 봐 아 준호야 나가 450 450 준호 나가 우와 여기 흙이 흙있네 흙 이거 파야겠다 편하구만 아 형 잠깐만 까마았다 Z 뭐라고? 허허허허 허허허허 지금 460 오케이 이 밑으로 땅 파면 너네 나온다 형은아 그거 좀 철곡게잉 좀 응 여기 형은아 너무 좋은 거 줬다 내가 왜 달랐을까 형은아 왜? 줬잖아 만들어줘봐 뭐를? 아 시발 다 됐어 철곡게잉 만들어줘? 응 아 나 철기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와 나한테 철가 다이애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시발 기도한테 가서 할거면 아닌나봐 여기서 만들어야겠네 다이애 3개 줄게 오우야 기도 다이애도 있냐? 오우야 기도 다이애도 있냐? 야 나무 있냐 형은아? 나무 좀 많아 나무 줘봐 아이 시발 야 그거 그거 만들어봐 뭐냐 만드는 거 뭐였지? 안 먹어 시발 버려 왜? 편식해 그니까 이러면서 먹어 귀여워 다이애 좀 보고싶다 아까 본게 그 시발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인가 그거 왜 올라가 우리? 아 그러게 기다려봐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여기 뭔가 있을 필요야 갑질필이 났어 빅 빅 빅 빅 빅 빅 빅 빅 아 야 불을 끄면 어떡하냐 오 오 시발 뭐야 이씨 아이 템 털고 왔어 아 아 템을 털고 와 이거 내가 킨건데 아 집에서 털고 왔어 이 새끼 아 이 새끼 또 내가 안하.. 내가 하면 안 믿네 이게 알았다 알았다 진짜 진짜 비간거야? 아니 활 활을 만들었다고 네가? 활을 만들었다고 네가? 지금 만들어줄까 하나 더? 아 이 새끼 진짜 쥐도 바꿔수 진해 알겠다 조년이 형한테 잘 전해줄게 야 뭐거라 뭐라는 거야 쟨 또 아 저기 티틀고 왔어 성형이 그냥 죽여야겠다 알겠다 알겠다 안할게 안할게 아 아 진짜 나 진짜 깊이야 씨발 어 순간 화났어 어 순간 진짜 어 순간 진짜 이거 만들어 먹어야겠다 성형아 이거 먹어라 너 뭐야 뭐야 이거 뭐 또 이거 뭐라 하지? 잿 잿 잿 잿 잿 뭐라 하더라? 자갈 아 자갈 지질래노? 그거 몰라서 모를수도 있지 화가 나잖아 씨 딸 아 기도야 어 아 아 기도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어 씨 기도야 내가 다 미안하다 어 재혁이 형 근데 삽을 왜 다이아로 봤어 어? 아 모르겠어 내가 맞고 싶어? 아 아 미안 내 잘못이야 삽질로 했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재혁이 형 멍청하긴 해 재혁이 형 야 아 눈은 왜 그렇게 떠? 그기 형 형이야 재혁이 형 재혁이 형 아무 눈으로 왜 그래 아무 눈한테 재혁이 형 재혁이 형 광서연 때문에 화났어 재혁이 형 이거 뭐야 나한테 그래 어 어 번개쳐 어 소리 지린다잉 아 나 지금 집에 혼자라 아 집에 집이란다 거실 혼자 좀 무섭다 아우 니가 다 먹어 나 좀 먹자 이거 내 철괴야 무슨 소리야 나 내 거 내 거에서 막 간 건데 땡큐 아 그래? 어 내 거여 지금 철을 만들었다 하하 하하 형질 왜 저래 왜 저래 철 지금 만들면 안 돼? 아하 안 되진 않지 기도가 약간 좀 자기 잘하는 거에 부심 있긴 해 왜 저래 이렇게 또 깝친다 준호야 뭐야 어 또 부조 맞아 갑자기 기도 화났는데 어 부조와 맞았어 하하 개꿀잼 난 기도라 웃는다 나 재밌는데? 난 기도라서 웃었다 기도라서 웃었다 기도라서 행복합니다 아 공 humility 나 지금 화났어 빨간지마 아 아 놀랐네 아이씨 아 금은 저도 안 가지는데 제형이 형 이거 하나 먹어 이거 제형이 형 이거 하나 먹어 띠용 가이아가 여기 있잖아 내가 봤어 양둥이가 레전드야 이걸로 레전드를 만들 수 있긴 해 이걸로 성형이 그냥 용암 샤워 시켜버리자 사근아 어딨냐 사근아 가고 있다 사근아 사근아 반갑다 사근아 와 좋다 소름 사근아 흙은 안 된다 내가 삐다 다이아몬드사 너 언제 왔어 나 보고 싶어 아 땡마 아 개입기네 사근아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빨리 왔지 떼지 마라 다이아몬드 나오면 너 죽여도 돼 안 된다 근데 그럴 거 했으면 아까 죽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용암 사운드 나한테 제형이 형 아 나 벙기가 제일 무서워 지금 니가 초롱이야? 호호호호 왜 저래 이걸 갑자기 우리 초롱이를 비하한다 이게 어떻게 비하야 근데? 아 그러네 오 기도 깜놀 오 기도 갑자기 기도 팔짝 기도 팔짝 기도 팔짝 나는 널 친구라 생각했어 야 이거 레전드다 재혁이 형 뭐해 뭐해 형이 딱 봤잖아 쿠킹 히로 뭔 소리야 아씨 아씨 개꿀맛 아 용암에 빠지면 템 다 없어지잖아 뭐해 아 용암에 빠지면 템 다 없어지잖아 재혁이 좀 심했다 이거는 성현이 용암 샤워도 아니고 그냥 빠뜨려 버리는 거 좀 심했다 나 죽였어 주도가 난 형을 죽였지만 형 성현이를 죽였잖아 개소리야 니가 성현이를 죽였잖아 이걸 또 연기한다고 개소리야 내가 뭐하고 있었는데 내가 뭐하고 있었는데 형 곱게이 들고 성현이 발밑에 있는 돌판 거 내가 봤거든 개소리야 방송 다시 보게 해 봐 누가 죽였는데 뜨지 않나 그럼 누가 죽였는데 뜨지 바로 나지 그렇구나 재혁이 형 근데 얘 좀 추하긴 해 성현아 뭐 이 시간 우리 몇 분 했어 한 한 시간 했나 뭐 어땠노나 어 지금 화나 지금 화나 성현아 아니 성현이가 우리한테 한 게 좀 많게 종현이 형 어 나 잠깐만 무적 좀 무적? 나 지금 용암 빠졌어 아 너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한 번만 아 이건 아 진짜 진짜 없어 지금 다 당해버렸어 내가 아 그니까 내가 무적이 될 수 있는데 남은 무적 못 해줘 아 예예 돼 아 티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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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죽어야 돼? 어 너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너한테 너가 책임지고 죽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어 그게 내 서버의 누리고 아 그니까 일부러 저장해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더라고 내 아내도 한 열 번 죽고 열 번 후회하고 고쳤어 오케이 일단 오케이 알겠스 오케이 오케이 죽어라 오케이 죽고 성장해라 나 강해져서 돌아와라 오케이 오케이 화 열라보자 내가 지금 달래는 중 재혁아 응? 용암 다 없애나 없앴어 아 진짜로? 아 제발 아니 좀 웃기긴 했어 방금 성현이 아주 뚝 떨어지더라 아 진짜 진짜 내가 빠진데 용암 다 없애면 난 살아 아 진짜? 물로 다 도배해봐 거기다 야 아 씨발 뒤졌다 아 X됐다 성현아 물이 없는디? 아 기도 기도 허어 발판에 떨궜다 됐다 우리 기도 아 제발 한번만 빨리 아 기다려봐 가고있어 빨리 제발 아 근데 어디야? 가고있어 내가 해줄게 기도 살려줘 아 근데 저거 주노가 할 수 있어 주노가 제일 아 기도 너 나 이렇게 있긴 한데 나 물이 없어 아 나 있어 그냥 블록으로 블록으로 주변 다 막아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딱 성현이 떨어진 데만 파면은 성현이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목 사라는 있어 진짜 사라는 있어 아 아직 괜찮아 아 좌표 말해봐 조노야 나도 가게 심심하다 다시 394에 12에 512 지금 129 출정합니다 자 성현님 받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 나 앞에 성현아 김준호 대원 출전 394에 12에 뭐야? 아 진짜 재혁아 어? 나 살리면 다이아 6개 줄게 아 용암이 너무 많은데? 아 용암이 너무 많은데? 다이아 6개 다이아 6개 뭐 준호야 394에 뭐야? 394에 11에 아 준호야 그 용암 진짜 없을 수 있어 진짜 넌 넌 넌 넌 넌 가능하다 아니 출처만 봐도 절대 못 없애 아 물 양동이만 있으면 돼 물 양동이 양동이 있어 물이 없어서 돌로 막고 있어 지금 아 그냥 돌로 막고 그냥 거기만 딱 파면 되잖아 진짜 알지 아 진짜 한번 해봐 빨리 빨리 어디 쪽에서 지금 죽은 줄 모르겠어 아 시바 아 나 딱 바로 밑에 그냥 바로 밑에였어 진짜 아 다 막아 그냥 용암 다 막아줘 자 한번 한번 살려나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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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들어와 볼래? 들어와서 바로 나가주면 성은 성은야 근데 그건 네 잘못이긴 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준비해봐 394에 12에 지금 잠깐 들어가도 돼? 안돼 안돼 지금 잠깐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장단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봐 아 들어왔는데 근데 너 돌에 끼면 죽어 또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럼 뭐 어느 장단에 맞출까 내가? 시바 뭐 용암을 내가 다 마실까? 어 마시면 좋지 아 그러면 좋긴 한데 성은야 일단 빨리 들어와 보라니까 성은 별로 안 좋았어 아 그래 내가 방송 한번 봐볼게 성은 별로 안 좋아 성은 그다지 맘에 안 들어 지금 성은 별로야 성은 지금 상황이 별로야 성은야 기다려봐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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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애고 있어 기다려봐 제발 성은 너무 별로야 지금 성은 너무 별로야 지금 오케이 394 11에 512 제발 나 살림없지 이동 다 줄게 아 나는 300 몇이라고? 자표만 보고 까까 300 몇이라고? 300 300 94 11 512 야 잡혀 캡처하는 사람 야 나 잡혀 내가 지금 그 위치인데 아 내가 잡혀왔어? 아니 310 395에 511에 10 졸라 뛰어가는 중 나 한번만 살려나오 얘들아 나아는 어 시발 야 성은아 어 지금 좋다 지금 괜찮냐? 어 뭐냐 이거? 지금은 달라 될수도 있네 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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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니 그럼 어떡할까 아직도 용감인데? 아 재혁이 형 도대체 어디까지 밀어버린거야 이 새끼 몰라 그냥 좀 깁나봐 옆에 둘이 있긴한거 같고 아 이 새끼 여긴데 아 오케이 기도와봐 어딘지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갇힌거 같은데 나 지금 아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아 기도야 기도야 물 좀 줘 제발 아 물 있어 가고 있어 물 갖고 가고 있어 물 갖고 가고 있어 물 갖고 가고 있어 물 갖고 가고 있어 지금 약간 지금 약간 터널 보는거 같다 절대 들어주세요 아 나 지금 용감이야 아직 용감이야 나 지금 선택하고 영화 터널 보는거 같아 지금 용감이야 아직 나 갇혔어 지금 갇혔어 지금 흙 보여 흙 흙? 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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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다시 용감이야 다시 용감이야 오 무빙 봐라 당연히 피가 계속 떨어지는거 같은데 근데 근데 시발 준호야 난 왜 죽였냐 야 이제 나와봐 진짜 이제 살아 물 물 물 물 물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돼 물만 아 물로 아 물로 물 이거 입고있다 여기 야 제발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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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죽어 아 아니 그만해봐 개새끼야 흙 치워봐 용감 사라졌어 아 저 안 죽어 체력 좀 남아있네 안 죽어 흙 치워달라고 흙 치워줘 흙 치울게 흙 치울게 내가 다 말할게 치우고 오케이 나 지금 기분 좋아졌어 사왔어? 나 기분이가 별로 안 좋아 돌인데 이제 준호야 어? 준호가 위치 잘 모르 준호 흙 치우고 돌이 돼버렸는데 준호야 그런거 좋아 나 그런거 좋아해 나 애초에 이 새끼 근데 풀어줄 생각이 없어 또 이 새끼 요새 하는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 죽여버리려고 성현이 오늘 고거 좋지 기도야 이거 솔직히 찬성해야하네 내가 그렇게 나오면 또 내가 또 할만이 없지 하모 동의 나는 좋지 아 일단 한번만 다 줄게 아니 성현아 일단 뿌려 여기 가만히 있잖아 너 다 준다는 새끼들 뜻 안 줌 야 나와 야 들어가 다시 아니 돌 좀 제발 돌 좀 지워주세요 알아서 지울거야 아 아무것도 안보여다 지금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다오 제발 살려다오 오 네? 아이 물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 가고있어 아 시발 스크레토 있잖아 오는 길에 야 그냥 나가 오 오 오 아 시발 또 지워 아야야야 돌만 치워봐 제발 끝났어 지금 다 됐어 살았어 살았어 고기 먹어 살았어 아 제발 둘만 치워줘 야 성현아 요새 왜그래? 아 진짜 다시 안그럴게 요즘 요즘 내가 좀 뒤껍긴 했잖아 요새 요새 니가 뭘 잘못했어 요즘 시발 야타 안하고 라인하고 너랑 듀얼때마다 좀 대충하고 함 들어와봐 새끼 술술 나오네 제발 한번만 주도야 근데 또 풀어줄 이유가 또 없겠네 왜 풀어줘야돼 그렇긴 해 어 하이 앙기 못해 아 진짜 그만해봐 와 이걸 구조하네 이 새끼들 이거 이거 해 근데 주도야 난 지금 죽어가지고 가질 못해하고 있거든 주도야 나 좀 구출해 주네 근데 이걸 구조해내네 이건 진짜 감동이다 감동 야 주노야 아니 시발 난 어떡해 한 번 더 말해봐 거의 다 온 거 같거든 기도는 못해서 말하네 기도는 못해 기도는 못해 아 잠시만 더 말해봐 아 너희 너희의 얼굴을 보고싶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양동이구나 오 깜짝아 아 위험하다 아 진짜 안그럴게 오는 길에 스켈레터 좀 잡아줘 오 깜짝 놀랐네 아 시발 나 판대 용암 난 줄 알고 야 다이아 더 안 보이나 이제 너희 어디 있는 거야 뭐야 나 십자선 왜 갑자기 무지개색 됐냐 사나서 빨주 빨초록 이상한 색 됐네 야 성현아 아 야 왜 그래 에? 아 이 새끼 또 이 사람 잤나 아 나 아 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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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왜 아 진짜 안할게 개새끼 또는 애들어 아하하하 미안 미안 아하하하하하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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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야 오늘 두는 새끼 진짜 눈치가 너무 빠른데 아 이제 올라가야겠다 이제 근데 아따 죽을 뻔했구만 어 여기 다행히 아니 기도로 언제 와 가는 중 가는 중 아 드디어 돌아왔다 기도로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 주소야 어? 주소야 내 템 잘 있니? 아 형 템은 이미 용암이 다 빠졌어 아 안녕 아냐 내가 또 내가 또 때린게 또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방금 아팠니? 재혁이 왔구나 아 준아 방금 아팠니? 준아 근데 내가 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 받을 수 있지 고맙다 준아 일단 다이아몬드 삽 하나 줄게 이건 형 형 마스코트니까 하하 인정 고맙다 준아 내가 어디 팔까 삼으로 그럼 재혁이 모든 것이니까 주자 재혁이 형 이거 돼지고기 익혀 뭘 야려 이 긴색 문 앞에 서서 돼지고기 익혀 재혁아 어? 재혁 하나 뿌립니다 이거 띱이에요 띱 재혁 재혁아 지금 위치가 다른데 근데 이거 원래 제꺼 아닌가요? 용암 띱 어 어 잠시만요 카르페님 다시 가러 오고 싶으신가요? 아이고 전 아니 전 불만 없어요 전 불만 하나도 없어요 아 나 존나 하기 싫어졌어 지금 나 진짜 존나 하기 싫어졌어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진짜 존나 하기 싫어졌어 지금 아 전 불만 없어요 진짜로 아 나 진짜 지금 존나 하기 싫어졌어 전 불만 제로 불만 제로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존나 하기 싫어졌거든요 퓨련님? 저희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아 이거 존나서 여기서 같이 죽여버리면 어떤가요? 에이 재미없어요 진호씨 퓨련님 네 아 이게 지금은 해피해야 돼 지금은 좀 해피하게 가자 어 지금은 해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 또 해피하게 퓨련이가 약간 그걸 잘해 그 상황에서 약간 좀 동 그 선동을 잘해 여기 육꽃 있냐 근데 왜? 와 말 돌리는 거야 말 돌리는 거야 말 돌리는 거야 말 돌리는 거야 X나 뻔해 X나 뻔해 그냥 또 이제 말 돌리는 거야 한 번 더 할 텐데 이제 어 이제 슬슬 한 번 더 해 안 하고 있죠? 해야 되는데 아하하하 안 하고 있죠? 해야 되는데 미친리 레전드당이야 미친리 레전드당이야 미친리 레전드당이야 미친리 레전드당이야 미친리 레전드당이야 근데 준호야 나 지금 다시 가오고 있거든 죽어 왜 육꽃 없구나 아 육꽃 아니구나 여기 지발 나 이산대 막고 있었네 갚고있다 어? 준호야 나도 보고 싶다 인제에 오나요 준호야 보고 싶다 야 우리 육꽃 가는 길에 스켈레톤 있던데 준호야 우리 출구 어딨냐 출구 출구는 위로 올라가면 있잖아 그냥 위로 올라가면 그게 출구지 아 없어 위가 아 그냥 위로 쭉 펴고 올라가 그럼 출구하지 없던데 우리 계단 어디 어찌 다 와 이거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외워버렸다 쟤 여기 어디로 온거야 아 여기로 왔구나 지금 외워버렸다 지금 가고있다 지금 준호야 좀 나와봐라 야 일로와봐 올라가자 여기로 가는거야 재무신 올라가자 그 소리야 야 너네 가만있어 찾았다 야 돌아왔다 얘들아 쟤 여기 진짜 어디 들어왔다는거야 이 새끼는 모르겠어 아 여깄네 저기 여깄네 쟤 길 외웠네 어 성운아 그거 누구꺼야 옷? 옷 이거? 이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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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양심 양심적으로 그건 주자 아 최강은 이거 휴가 먹었어 나 이거 내꺼야 이건 진짜 졸야를 하는구나 너네 아 이거 준호가 하는거잖아 지금 진짜 졸야를 하는구나 아 내가 준호가 진짜 미친놈이다 아 준호야 재미가 없다 이젠 아니 꺼내줘 좀 꺼내줘 꺼내줘 이씨 쟤옥이형 눈 왜 이렇게 빨개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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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나 지금 울거같애 나 지금 울거같애 나 지금 울거같애 아 나 지금 울거같애 내 눈 봐봐 나 진짜 울거같애 아 눈 졸래 빨개졌어 아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아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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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래? 어? 아 나 쟤가 울거 어 성운아 이 요한 한 번한테 줄게 성현아 이거 받아라 어 뭐야 왜 이렇게 써 이 요새꺄? 재혁이형 이거 형한테 딱 희망으로 하나 줄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어 준호야 잠깐만 풀어줘볼래? 아 야 내가 이거 줄게 갚아줄게 이것이 리얼 마인크래프트다 아 이제 프리하게 프리하게 프리하게란다 해피 해피? 재미있게 가보자 이제 집도 짓죠 해피하자 해피하게 나가자 이제 집을 야 솔직히 너무 파밍 많이 했어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 다이아몬드사비 레전드야 오늘 파밍 존나 많이 한거같애 아 제가 철투구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아 이비꺼 어디야 나와보세요 여기 보여야돼 여기 보여야돼 아 이비쿠 또 어디야? 야 철투구 하나 띡 이거 먹어라 아이고 너희 찾고 있는데 계속 엇갈린다? 거의 비슷한데 기도 그냥 찾지마라 야 이씨 넌 우리 못찾아 내가 왜 빨리 파봐 어디로 나가야 돼? 저기 어디로 왔어? 그냥 위로 올라가 그냥 위로 올라가 이미 입구 막아줬어 입구 왜 막혀? 내가 막았어 어이구야 아 내가 봤을땐 기도는 두드듯이 뭐 때문에 마크를 하는거야? 어 여깄네? 기도는 그냥 어 뭐야? 뭐 기도 왔어? 뒤따가니까 바로 찾아왔어 기도 기도 들어가 일단 들어가 왜 여기 와 아 왜 때려 아프잖아 기도 이 새끼 아직 너밖에 하지마 야 또 싸우지마 야 나는 여깄다 얘네 존나 싸워 야 나 야 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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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에 빠지면 기분 안좋거든 야 도대체 어디갔어? 틈새에 사라져 아 이제 칩치러 가자 이제 기도 왜 여기 너 혼자있어? 아 생각좀 생각하는 기도 왜 또 내려가냐 아 이거 진짜 역대껍으로 웃겼다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여기 맞아 기도 이거 역대껍으로 웃겼다 아 생각하는 기도 아 이기네 어딨어 우리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난 이 새끼들 맨날 막 갈려 맨날 그니까 쟤넨 뭐하는지 모르겠어 쟤넨 왜 왜 하는걸까 마크를 상현아 너 방금 한마디 실수였다 헐 헐 헐까지 한다고? 지금 밤이려나? 나오고 귀찮아 아 밤이다 아 좀 애매한데 이러면 아니 어떻게 나가 위로 난 길을 찾았지 근데 내가 삽이 있어 뭐야 야 아침에 나가자 이거 솔직히 근데 입구 좀 막아봐 왜 들어올 것 같아 오케이 기도야 우리 같이 생활하자 너랑 여기 살짝 집 짓고 있자 여기 지하집 가자 가보자 우리 여기 위에다 집 짓거야? 기도야 어디로 갈까? 아니 여기 위에는 안 있고 살짝 좀 넓은 도망가 저희 저희 터 어딘가요 집 짓을 터 아니 지금 근데 이미 지어져 있긴 해 마을 보면 아 그 마을에 난 지우면 안 돼 종련형 마을이라서 약간 우리만의 그런 게 있어야 돼 우리만의 말 지어야 돼 기도스 빌리지? 어 기도 기도스 빌리지 은행 센스 좋아 기빌 기도스 빌리지 아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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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생각없이 파냐 왜 아따 불편하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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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고객님 줘봐 나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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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 팔게 아따 흙 팔 때마다 기분이 좋네 아 이런거 불편한데 뒤집힌거 야 반 어디서 떼어드라 이거 이거의 반은 어떻게 떼지 그 소리야 아 굴릭 오케이 감사하연 시청자 어 좀비 사운드 아 나도 파밍 좆도 안했구나 나는 아 난 밑에서 그냥 아 나 용감속 여행이 있었지 계속 다녁게 보니까 형연아 나가는거 찾은거야? 어 우린 나갔어 이미 근데 지금 바비를 안나가는거야 이거 어때 집 찍으면 어때 이거 부셔야겠다 형연아 어이? 용감로 이거 이거 똑바로 하면 안돼 개불편해 아 이거 아 불편해? 아 나 진짜 개불편해 지금 아 이거 불편해? 아 진짜 개불편해 지금 아 좀만 좀만 참아주면 안돼 아니 안돼 나 진짜 너무 불편해 지금 아 좀만 좀만 참아주라 성은아 그 자 아 재혁이가 좌표 몇이야? 어 부시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진짜 너무 불편해 지금 아 진짜 불편해 미칠거 같아 아 진짜 불편해 미칠거 같아 어후 x3 방금 뭐야 아 진짜 불편해 미칠거 같아 아 가으아아아 а gli 내 눈봐 내 눈봐 불편해 미칠거 같아 어 왜그래 아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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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불편해 미칠거 같아 아악 그냥 아 치 너무 지랄인데 너무너무 지 caterp 너무너무 아나이 금을 왜 팔까? 어 내걸 왜 먹어 근데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먹었다고 내가 금 먹었잖아. 금을 파크하면서 겨우 이 새끼. 뭐야 왜 일어났어 배꼬. 야 김키테이 있어. 어 패티바람이잖아 지금. 찍으면 레전드. 찍으면 레전드. 패티바람을 찍으면 레전드. 찍혔어. 찍혔어. 야 철 세 개만 먹었어. 금 먹어라. 기자 빨리 올라와라. 야 나와 막대기 좀 줄래? 올라왔다. 막 그러잖아. 형 나와박기. 마크. 어? 형이 잠깐 막아달라고? 아 왜 빠스마 입고 있어 그니까. 아 ㅈㄴ 편해. 아 ㅈㄴ 편해. 아 ㅈㄴ 편해. 아 ㅈㄴ 편해. 나무. 나무 짝. 나무 짝 두 개만 줘봐. 집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을까? 나무 짝 두 개만 줘봐. 아 줘봐 좀. 야 그대가 뭐. 지금 꾸미잖아 좀. 아 나무 짝 두 개만 줘보라고. 아 꾸밀 때 나무도 안 건드려요. 어 됐다. 빨리 줘봐. 뭐 나무 뭐 달라고? 나무 막대기 두 개. 어. 됐다. 어 벌써 방어구 만들었네. 저놈. 어? 왜 우리 여기서 본데? 우리 나갈 준비해야지. 아침 내면. 아니 막았어 재효가. 지금 파고 있잖아 여기서. 아 아직 밤이야. 아 이제 새벽에 새벽에다. 나가자 나가자. 아 아직 밤이야. 야 재효가 용검 들어 용검. 야 빼 빼 빼. 야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얘네 씨발 말이 안 돼. 다이어금이 씨발 이거 그냥. 쟤 왜 나가? 안전해 안전해. 내가 구했어 내가 구했어. 아니 형 좌폐 어디야 거기. 여기? 응. 355. 60. 355. 제가 좀 무서웠다. 구랭?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개진 거예요 근데? 아 몰라 졸려. 원래 안 빨갰잖아. 아 졸려. 원래 안 빨갰던 걸로 아는데. 아 졸려. 왜 이렇게 빨개. 쟤네 언제 올라와 근데. 아 저희 얘는. 355에 60에 몇? 아니 틱 좀 찍으니까. 60에 259. 355에. 뒤지고 있나보다. 어 이제 아침인가 나 나 나. 나 형 고개 하나만 줄 알아. 고개 없는데? 왜 화나게 할까? 아니. 지X 죽여서 아홉수봐. 오 깜짝아. 아니. 야 기도야. 야 뭐 있지? 기도야 니 아기. 니 아기다. 기도야 왜 니 아기. 야. 야. 아 왜 이렇게 짜러워 쟤는. 안 보여. 안 돼. 뭐해. 제트 몇? 아 나 부잔데. 조용기 형. 제트 몇이야 제트. 어. 야 밥 좀 들어 밥 좀. 빠빠빠빠빠빠. 제트 몇이야 제트. 어 밥이 없어. 어 밥이 없어. 야 솔직히 내 거 다 줘라. 니 거 아무도 안 건들고 있어 지금. 아 지금 오고 말해 오고. 제트 여기. 어 다이아 15개. 너가 먹은 거 봤어. 이게 50개. 야 뭐야 쟤끼. 뭐 한 거야 쟤끼. 준호는 막 어디서. 야. 사면아 진짜 양심 없냐? 문 열어 빨리. 어이 씨야. 저 죽이지 마자. 준호야 나한테는 그러지 말자. 아 이 쟤끼. 이 쟤가 양심이 없어. 준호야 솔직히 나한테는 그러지 말자. 아니 잠깐만. 근데 준호가 안 돼. 저기 말이 돼 근데 저거? 준호 이 쟤끼 진짜 어디. 아니 종률이 형이 지금. 도둑질한 거 아니냐 묻고 있는데. 준호한테. 진짜? 준호 이 쟤. 근데 이거. 불왕 이거 너무 지났다 성현아 방금. 아 진짜 채팅 가봐. 준호 쟤끼 다이어. 다이어 풀세트였어. 빨리 내 거 내놔. 아 나 나 물 좀 줘 물 좀. 나 그럼. 나 불타고 있어 지금. 불타고 있어서 그래. 아 빨리. 아 물 좀 달러. 물 좀 달러 물 좀. 야 내가 죽게 죽게. 나 물 쓰고 있어 지금. 들어와봐.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 성현아. 물 됐어? 아 물 됐어. 아 왜. 물 줬다니까. 아 진짜 제발 물 해줘. 야 같이 죽자. 야 다 같이 죽자. 아 왜. 나 갑갑하다 없는데. 야 이거 근데. 이거 준호를 강퇴해서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왜. 아니 나 이거 내가 캔 거라니까. 준호가 지금 다 죽이고 있거든. 아니 내가 누구. 아까부터 봤는데. 내가 누구 죽여.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근데 나도 곧 죽는다. 아 나 물 좀. 아. 아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 너희들을 살린 건 나밖에 없다. 필요하냐. 아니 내가 모름으로 먼저 죽인 거는. 내가 아니야. 아 준호 저 새끼 안 되겠다.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재혁아 뭐야. 아니 이거 용암. 내가 재혁이한테 줬으면 안 됐어. 그냥. 야 재혁아 너 살려주라. 야 준호야. 준호 저 새끼 살려줄 필요 있냐. 아니 이거 진짜. 서로 좀 해피하게 하자. 재미가 없어. 진짜. 아니 준호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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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네. 너가 해피하게 하자니까. 화가 나. 기도 왜 이렇게 하났어. 야 성현아 이제 들어와도 돼. 기도 왜 이렇게 하났어. 나 물 좀 줘 물. 상현아 들어와 뭐해. 난 물 좀 달라고. 아 이런 거 죽이는 거 좀 극혐이야. 아 진짜 죽이지 마 근데. 아니 진짜 아무도 안 주겠어. 아 기도야 나 다혜야 다혜야 다혜야. 아니 물 좀 달라니까. 아니 너는 내 걸로 만들었잖아 성현아. 진짜 개 극혐이야. 알겠어. 내가 갚을게 그건 기도야. 상현아 상현아 내가 물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봐. 한 5초만. 어. 기도야 내가 갚을 테니까 그건 좀 화풀어라. 아 이러는 거 좀. 좀 많이 그렇게 하던데. 상현아. 어. 나을 준비해라니? 물. 오. 갑자기. 편안. 야 고기 가라 마 고기. 어 고기. 벌써 고기 그냥 편안. 야 고기 그걸로 갔는데.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물 물 이용하는데. 아 또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 야 근데 주세야 내 다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겠냐. 어? 말이 되나? 말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아이씨 뭐야 갑자기 아낌을 주는데? 쟤가 왜 니가 먹었냐 그걸 뭐야 근데 대여점 좀 내놔 이제 구경한 거 아니여? 저거 재혁이 갖고 있어 아니 그거 빨리 반납해야 돼 대여점에서 빌려 갖고 온 건 말이야 아이씨 씨X 재혁 종료 형 말 털고 왔네 아아 아니 털고 온 건 아니 아 다시 갚아 놓을 거니까 어 대여야 대여 아니 그니까 갑자기 길 지나가는데 상자가 하나를 얹는겨 와 이걸 터네 준호 이 새끼 진짜 안 되겠다 준호야 근데 그걸 터냐 그니까 근데 일단 기도가 기도다이아를 쓰는 성형이도 문제야 아 그거는 열심히 인정이야 근데 이거 준호가 대여한 거지 내가 대여한 게 아니라 아 이거 아 빨리 아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반납해 나는 이제 괜찮은 마인드야 아 빨리 빨리 이건 반납해야 돼 이놈 재미가 내꺼다 내꺼다 내놔 이놈 재미가 기도야 기도야 야 이것만 준다고? 재혁 형 따라와 뭐 다 줄까 그럼? 아 다 줘 다 줘 따라와 따라와 반납하러 가자 쓰레기 버린다? 설탕 두세트였어. 철가복 뭘까? 가슴에 손을 얻고 다이아몬 손도 있습니다. 이 새끼 쓰레기 청소하네? 설창 없었어 나. 물 두 개였어. 아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좀 가자. 아 이따 우리 어차피 집 짓고 같이 사는 거야 기도야. 내가 말했을 때 집 짓고 같이 산다? 이거 말 안 돼. 진짜 말 안 돼. 그러긴 해. 진짜 왜? 아 이 새끼 가벗 입고 있는 거 맘에 안 들어서. 그냥 돌아가다니다가 상자를 연 게 아닌데 이건? 아니 준다라. 어디지 모르겠어 집이 어디지. 아 준다라 이거 진짜 탈면 안 돼. 아니 지금 대역이야. 아 이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사기를 치는 순간. 아 내가 왔어 여기다. 재혁이 형 집 찾아봐. 야 근데 아까 그 기도 어디였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내가 봐봐 여기 문 여는 적 있지 재혁이 형. 아니야 그 말 기도 어디였냐고 말 기도. 일로 와봐. 준다라 너는 그냥 집을 털었는데? 지나가다가 아니라? 아니 지나가다지 이 정도면. 자 확인 들어갑니다. 누구 집이야 여기? 아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데? 여긴가? 아니 노잼이 돼버려. 사기를 치면 우리 노력이 사라져 노력이.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다. 아 어떻게 집을 털을 생각을 해. 진짜 집을 털었다 이 새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위에 위에 위에. 아 이거 좀 극혐인데? 남의 집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열어보고 있네. 아 이거 털지 마. 이거 좀 극혐이야. 아니 일로 와서 저거 보라니까. 뭐야? 뭐뭐뭐뭐. 아 쬐봐봐. 존나 멋져. 뭐야. 뭐야. 존나 멋져. 저 새끼 내꺼다. 내꺼다. 저 새끼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아 저 건드리지 마. 저 건드리지 마. 저 건드리지 마. 저 건드리지 마. 아 이거 내려. 저 새끼야 뭐야. 저 새끼야. 저 새끼야. 저 새끼 빨리 내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씨 바. 아 그거 종류형 말 그거래. 1호래 1호. 유지구 너무 예뻐. 아 여기 이 말은 딱 오지 맙시다 이제. 저희 말 만들러 갑시다. 이거 돌부터 없애라 돌. 돌 없애라. 그니까 이런 거 없애. 아 일단 내가 봤을 때 우리 좀 방어구를 입으면 안돼. 일단 너부터 벗어. 난 난 내가 판. 난 내가 얻은 거야 이거 씨발. 니가 얻었다. 내가 기도 죽여서 얻은 거라고. 저 새끼 나 한 대 때렸어 그리고. 나 안 죽는 건데. 아니 딴 데 가야 딴 데 가야 여기 말 떠나자 말 떠나자 일단. 이 말 떠나자 우리 말 만들자 우리 말. 야 동성이 죽으면 풀려 죽어버려. 우리 말 만들러 가자 우리 말. 어우 방송에 너무 마음에 안 되는데. 야 먹을 거 좀 줘봐 못 달리고 있어. 아 일단 집을 만. 아니 먹을 거 좀 줘봐 야 같이 가. 아 일단 집을 만들고 생각하자 제발. 아니 저기요 같이 가요. 방송에 내가 먹을 것도 털어 갔어. 아 나 먹을 것도 없어 나도 지금. 아 나 estava 빠른inda. itors 바깥의상. 오 제 물. . 일단 집을 만들자 집 터. 터 gerek 써터. 어딜 갈까? 어. 야 아무도 먹을 거 없어? 나 이 길 엔데 그거 구워야 돼. 방송에 한. 야. 나 Ан. 열 다섯 개. 해 놔. 그는 expenditure 어서. lambda 자쿠라요. 그거는 없어 소고기 없어 나뭐라. 그거. 이거 뭐야 뭐해. 배고파 가지고 못 알려. 아 일단 집을 만들자고 제발. 아니 뭐가 있어야 집을 만들지 새끼야. 어 저런 정도가 돼 야생으로 다 한 건가 저거? 설마? 그럼 야생으로 하지 상의. 아 저 다 야생으로 한 거야? 그럼 진짜 왜 건드렸냐 이 개요새. 내가 건들고 바로 뺐는데. 나 저 야생인지 몰랐다. 다 야생이지. 누가 봐도 다 야생인데. 오바해. 일단 집 진짜 좀. 야 나도 안 뛰어져 이제. 아니 집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해. 아 집을 만들어야 일단. 일단 우리 뭔가 잡혀질 거 같아. 우리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다. 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봐 지금 이 새끼. 쉬운 놀 새끼 아 존다. 지금 포세이 둘인 줄 알아. 그만해 죽겠어. 또 올라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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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보자 한번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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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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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에휴 새끼. 진짜 지 잘 Gotcha. 보고 있어 그냥 가 가 가. 알았어 알았어. 가 그냥. 뭐야 이런킬. 토끼다 토끼. 토끼다. 토끼 토끼 토끼리. 지가 집 만들리면서 토끼 잠고 있어. 아이고 오 토키 곡이 좀 잔인한데? 어 낙지다 낙지. 나 개새기야. 낙지 컷. 주노 새끼 어떻게 내려왔냐? 아 또 돌아온다. 아 또 또 또 또 주노 마이크 마이크 끄고 실수 쪼개는 거 진짜 보인다 보여. 아 누가 화 없냐 이거? 시발 촌다 떨고 싶다 저거 진짜. 아 어떻게 하는 거 봐. 어 그냥 콸하네. 야 집 어디다 짓자 여기다. 좀 넓다 여기. 소 있는데 짓자. 소 있는데. 농장. 농장반다 여기. 아 여기 소 여기 있어. 여기 개 많아. 야 나 돌맹이가 없다. 귀도 빨리 와봐. 아니 아니야 저녁 된다 애들 오겠다. 일단 집 좀 짓자. 야 대충 짓자 일단. 일단 짓자잉. 어 쟤 뭐 있는데? 집 있는데? 아 집을 있는 걸. 하 씨. 쟤가 화가 나네. 아니 주노. 주노. 아 저 새끼. 저 새끼 왜 우리랑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 저럴 거면 그냥 내 보기 혼자 했거든 나는. 주노. 아 저 새끼 내. 아 저 새끼. 아 저 새끼. 마을 턴 정과부터가 말이 안 돼. 아니 마을.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저 새끼.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새끼 포새돈이라니까 저 새끼 창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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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시하고 집 만들자 우린. 아니 펼쳐봐. 나만 만들고 있어. 하하하하. 아 기도하라니까 나 돌이 없다고 기도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일하고 있나 하지마 야. 하하하하. 어디 있는데. 하하하하. 쥬바 Espa. 왜 뭐야. 아니었네. 아 쥬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쥬바 Haj. 하하하하. 야 나 살아야겠다. 나 좀비 왔다 쥬뗐다. 나 돌면 모르니까. 없는 데 쥬발. 아이 체윽이 개새끼 돌이스면서 진짜 안 찍고 저기 가는 거야. 하하. 하하. 쟤ensaberry zusammen. 딸런술도 없어 지금 쥬발. 아 반갑습니다. 너 나 보이지. 다 받아aggio. Patty 동원이요. 야 집차 빨리 그냥 우리 킬. 우리 킬. 어 우리킬 자. 자 자한테 볼게요 형 물있어? 어 하나있어 무한물 야 너 물을 양동있지 양동있지 어 있어 있어 기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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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빨리 넓혀 야 돌 좀 줘 돌 돌 돌 돌 나도 지킬 나 다른 사람 죽어 야 싹 다 붙게? 야 횃불 좀 잘 깔아봐 야 준우야 나중에 그 집이랑 이 있자 이따 말든가 이따가 말든가 쟤새끼들 마인드 부서 오 준비 온다 준비 온다 오지마 야 횃불 좀 잘 깔아봐 예쁘게 오 오지마 오지마다니까 이제 안 꺼져? 야 기도야 타려줘 죽여버려 어 아 또 붙게 이 새끼 어 어 빵 올라가 얼마나 높여 으어어어여 으어어어어어어 야 너 피일 나 피일 아필이야 필라필필필필필필필 막아 거미가 얼마나 막아 야 맞다 거미 들어오는데 이거 아무리 높이 지어도 너 음식 있냐? 뭐야 이 새끼는? 기도인데? 뭐라 하얘 기도 이 새끼 하얘거리고 있네 야 배가 쪼달린다 야 고기 좋다 와 야 고기 먹어도 행복해졌다 나 둘 더 주라 병신이 나 먹으려고 했는데 비 ㅈㄴ 없어가지고 기도야 이거 문 개불편해 아 내가 짓게 욕을 해 어우 화 갑자기 화나잖아 야 둘 좀 줘 둘 야 근데 왜 내 다이아곡경이 안주냐? 생각해보니까 너 다이아곡경 없었어 미안한데 미안한데 있었어 아 넘어오잖아 아주 문 너브게 하라니까 이것 좀 에이? 태현이 형 뚫어 어 뭐야 거미 졌나봐라 야 이거 뭐야 은신 거미 아니 쉬바 야 은신해 야 좌표 좀 하자 좀 저런 미친 새끼도 있냐 어떻게 야 안보여 아 씨바요 망했다 범 걸린건가? 아 나 지금 토론부터 좀 아 좌표말해 좌표 좌표말해 좌표 좌표말해 좌표 좌표말하라고 저 나가지 말고 좌표 말해 빨리 좌표 캡처했어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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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y 누나 거기 있냐? 제트 153 아이 가리 기도 살점이다 야 근데 이거 내가 물 뿌려놔서 이거 마침대도 이거 불 안 붙을 텐데 얘네 지금 아 나 이거 별로 못 뛰는데 슈..발 그냥 난다 아 물 멀다 물 저거 양둥이로 퍼야 되는데 다시 나한텐 물 있어 오케이 됐다 아 얘네 아침 아침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야 기도 좋댔어 지금 여기 지발 파티 일어났어 야 좌표 500 몇 시야 기도 여기 파티야 지금 아 진짜 파티야 기도야 야 야 제트 좌표 말해봐 제트 연어다 연어 올라간다 자리 써라 이 비웅신들아 어 뭐야 아 기도 안 지워야 군방 가봐 군방 가봐 군방 봐 좌표 봤어 좌표 봤어 좌표 봤어 좌표 봤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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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빨리 어 군나 뛰어가는 중 응 나 문 열어봐 니 와서 뭐하게 근데 니 템 없잖아 지금 나한테 있잖아 나 지금 점프 점프 맵 좀 점프 맵 씨발 으아 저 자식 죽여 나 못 뛰어 뒤져야 나는 주니아 그 집 어떻게 올라가니? 에이 애초에 우리 그 집 잠깐 버려야돼 기도야 아이씨 우리 주로 집 이용하자 안되겠다 주로가 제일 똑똑하다 이 새끼가 내가 보기에 왜? 주로 집 이용해야겠다 죽어야겠다 나 애들 안녕 주노 안녕 주나 하라는거 다 할게 주노 뭐하는데?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지붕집 죽거든 지붕집 반갑다 반갑다 상현아 반갑다 아 그냥 돌 쌓고 올라갔구나 아 더워 상현이니까 주노야 미안하다 아까 뭐라 했지 내가 아니 주노야 끄덕거리냐? 미안하다 아이 아이 잠시봐봐 이제 알았으면 됐다는 마인드다 우리는 주노야 그 돌 거기 있냐 거기 배가 좀 고픈데 바라는게 많다 아 뭐야 이거 아 이건 빵이 아니구나 주노야 고기좀 다오 개혁이 형 나무줘 나무없어 해야돼 주노 드디어 입이 열었다 아니 고기좀 줘요 저거 좀 부숴고 가야겠다 뒤에 야 고기 구워야겠다 내가 이럴 때 내가 그냥 일해야겠다 씹 안 되겠다 어 씹알 쟤가 어디서 죽었어? 이세 제가 쟤가 어디서 죽었어!? 좀gli 저기다 에이 낙 combination 나 집 까먹었다. 집을 까먹었덩. 하자! 재경은 와서 그 탭 다시 먹어, 낙사면. 근데 성현아. 나 다시 먹어야지. 상은아 상은아 아침 됐다 가보자 우리집 가보자 상은아 죽어 죽이기 전에 뭘 주려고 하는거야 상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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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한자로만 상은아 딱히 먹은것도 없어 나는 상은아 칼 한자로만 상은아 갔다올게 상은아 뭘 달라는건데 상은아 말을 해 말로 대화를 하는거야 상은아 아니 뭐 난 필요없어 사실 상은아 일단 대화를 하자 상은아 아니 난 필요없어 사실 상은아 대화를 또 하자 대화를 또 상은아 아 그래 그래 뭐 상은아 아니 뭐 뭐 했는데 형 읽는게 상은아 진짜 말하는거 다 죽게 내가 상은아 우선 상은아 내 눈 봐 상은아 내 눈 봐 상은아 뭐 쳐야될 자식도 모르겠어 상은아 딱히 있는기치 없었는데 상은아 그거 갑옷이랑 다 넣어놔서 상자에 상은아 갚았어 상은아 지구 이거 뭐야 상은아 지구 이거 뭐야 상은아 내꺼였어 이건 원래 상은아 다이아 여덟개 상은아 너도 상은아 진짜 내꺼였다니까 상은아 곱깽이는 상은아 아이잉 상은아 아이잉 상은아 아이잉 상은아 여덟개 아니 아까 너한테 줬잖아 여섯 개, 다 여섯 개. 여덟 개. 죽이랬어 나한테. 그래 여덟 개 봤고 나 죽었었잖아 여기서. 어 나 그거 템 안 먹었는데? 진짜 굴라치고, 먹었으면 내 템에 있겠지. 뭐 여섯 개 증발한 거 아뇨? 말이 되는 소리래. 안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정연아. 야 니 거 못 먹었다니까 나도 거기 갇혀가지고 그때. 그때 나 살기 바빠가지고 이 새끼야. 안 먹으면 10분 뒤에 사라지지 않나? 사라진 거네 그러면. 음 개 같은 소리야. 아 나 진짜 안 먹었다니까 나한테. 아 그래 그럼 나. 나 다이아 곡괭이점 줘. 땅 파고 오게. 아니 내 거야 그럼. 야 이 개새끼야. 아 나 집부터 진짜 집부터. 아 빌려주라고. 아 나 이거 일찍 찍어줄 거야. 아 내가 고기 구워 올게 일단 집 찍어줘봐 이 배로. 아 고기 있어 17개. 어 그럼 나 줘 씨지발 배고파. 먹어. 어잉 고맙다. 아 철국괭이라도 줘. 할 게 없잖아 너. 만들어주기 철국괭. 야 나무 갖고 와 나무. 나무가 없어. 나도 없는데. 뭐 어쩔까? 나 죽을 때 11개 있었는데. 내가 안 먹었다니까 그 템은. 아 슈발 방성현. 아 일단 집부터 진짜 일단 집부터. 집이 우선이야 내가 보인. 아니 왜 잡초 캐는 거야? 지자신께. 진짜 기괴한데. 잡초 캐고 있네. 야 왜 이렇게 빨리 어두워지는 거 같냐. 이거 절차 카드 버전이라. 아침이 별로 없어. 개소리 줘. 주잔네. 개소리 줘. 개소리 써보졌네. 주잔네 뭐하냐. 철 몇 개 있냐. 철 몇 개 있냐. 나 철 18. 그래. 철은 충분하다. 아 기도야 모래 키워라 모래. 나무부터 개시이끼야. 그 다음 유리 유리 좀 만들게. 내가 태워라. 아 맞다. 내 다이아 삽 어디 갔냐. 나 그거 물어보려 했는데.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아까. 방금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근데 다이아 삽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없어 그건. 진짜 나한테 없어. 진짜 어디 갔냐. 주노한테 있는 거 아냐. 몰라. 주노 뭐해. 주노 존나 열 일하는데. 안 돼? 오 주노 열 일 중. 문 만들어라. 천연아. 나무가 있어야 만들지 않을까? 갖고 왔다. 문 열어줄게 문 열어줄게. 야 우리도 창고 만들어 창고. 맞아 죽여봐. 뭔 소리야 내 애완동물인데. 그치 거미야. 이 새끼 이름도 기도야. 기도 왜 안 무냐. 기도? 자키가 이거. 이거 어디 가. 어 또 또 또 또 또. 또 안 놀아줄까 삐져가지고. 문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저 새끼. 이 아래가. 나무 줘봐. 뭐냐 안 놀아줄게. 아. 아. 야. 문을 만들 줄 몰라 이 새끼 무슨. 아 왜 그래. 아 놀러왔어. 아 놀러와. 알았다 알았다. 아니 지금 만들어줬잖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니 반갑게 받아줄게. 왔어? 오케이 문. 왔어 이 새끼야 왔어. 아. 아 문 이런 거 너무 불편해. 아니 문 이런 거 너무 불편해. 야 잡초 제거 좀 해라. 잡초. 잡초 제거 좀 해 잡초. 야 손님. 잡초 제거 해. 왔으면 씨발. 야 성현아. 어? 빨리 폭갱이 줘봐. 아. 또 또 또 저래 또. 폭갱이 만들어봐. 알겠어 알겠어. 아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해. 벽하 벽 세워놓고 집이면. 이게 집이야 이게? 안전하면 돼. 이게 집에 틀이지 틀. 어? 아 상자 왜 열어볼까? 야 야 야. 나무 나무 내놔. 나무. 나무 반. 반 땡하자. 가자. 야 집 이쁘다. 집 괜찮은데? 아 너무 이뻐. 선물. 집들이 선물. 여기서 땅 파고 가야겠다. 준호 집이나 가야겠다. 상현아. 뭐야. 상현이 뭐해? 이거를 좀 이쁘게 만들자. 이쁘다. 정신병 걸릴 거 같아. 아씨 빨간 꽃 어때? 꽃 어때 이거? 꽃상탑인데? 아 하나 더 구해볼까? 노란색 어때? 노란색 꽃 어때? 이거 예쁘다. 아 빨간색. 앞에 양기비밧이네. 진짜 이쁜데? 이걸 안 이쁘다는 사람은 뭐.. 야 꽃 어디갔어? 아 꽃 못 세우네? 아 꽃.. 여기 딱 세워라 그냥. 어때?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봐봐. 딱 그거. 따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어 존나 이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기도는 별일하네. 일을 존나 잘해. 기도 이거 뛰어다니기 편하라고 이거 넓게 파고봐. 기도 일꾼이야 이새끼 내가 보이네. 참된 일꾼. 좀 더 깊게 던져야지. 올라올 때 먹겠지 뭐. 3칸으로 한다. 3칸으로 하면. 기도야 잠깐 올라와봐. 이게 쓰레기 졸리만 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 홍현아 이걸 방해해 버린다고? 알겠어 알겠어 방해 안 돼. 방금 전에 약간 변기 물 내리는 것 같았어. 오씨 이뻔. 비유. 비유 지렸는데? 아 진짜. 변기 물 내리는 것 같았어. 시원했어 방금. 오 방금 시원하긴 했어. 왜 이쁘지? 그리고 기도야 저거까지 먹어버렸으면 진짜 더 시원할텐데. 이쁘지 않아? 자. 저게 이렇게 준호는 자기만의 철학 같은 게 있나 봐. 어우 맛있어. 기도 지금 약간 포로드처럼 생겼는데. 기도 쓰레기 먹었나 보네. 응. 야 모래 키워야 되나 내가 모래 키울게 그냥. 아 기도 그냥 죽이고 싶네. 갑자기 왜. 기도 지금 열일하고 있는데 죽여버릴라 하네. 왜 시비일까 준호야. 갑자기 기도 안돼. 야 여기 집안에다가 불 안 설치하면. 그거 나오지 않나. 좀비 안 나와. 아 집안 안 나와? 확실해? 그럼 설치하죠. 내 짐인데 왜 어떻게 나와.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야 모래 모래. 어 모래 확인. 야 뭐야. 와. 와. 금삽 갭 쓰레기다 무슨. 바로 깨졌어? 어 금삽 그냥 부셔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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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뭔가 깨진 소리 나더라. 깜짝 놀랐네. 아 아. 아 이 새끼 왜 이래. 뭐 어떻게 받아줘. 뭐. 뭔 새끼야 에이 기도야 기도 되었냐 기도 되었어 와봐 기도야 그 레드스톤 쓰레기 뿌린거 좀 줘봐 레드스톤 왔어 이미 왔어 형현아 철곡갱이 하나만 더 줘 없어졌어 기도야 일 잘해서 선물이다 진짜 미친 새끼 왜 씨멸까 준호야 준호야 내가 뭐 너한테 잘못됐냐 이 씨바 새꺄 어어 왜그래 레드스톤 애플 빛도 안나는데 이거 누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이거 이걸 지고하면 빛나겠지 아 저 지옥가서 발광석해야되잖아 아 진짜 또라이색기 지옥 가야지 지옥 준호.. 준호 기도한테 왜 그래? 지옥 가야지 아 뭐야 레스톤 애플 왜 하라는 거야? 빛이 안 나는구만 지옥.. 지옥을 간다 하네 준호야 웃겨? 준호 기도한테 왜 그러냐? 어.. 김준호 왕해 한다네 네 왜 또.. 뭐하게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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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고맙다 나 이거 머리 필요한데 아 아니다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아이고 아이고 으음 돌았구만 기도야.. 준호야 이따.. 좀만 이따 너네 집이랑 이을.. 이을게 이해를.. 이해를.. 마우스 가속이 있는 거 같애 아 꽃은 왜 폈어.. 우리.. 마.. 그.. 우리.. 우리 시발 집에.. 메인을.. 됐다.. 유리 빼가지 마세용 응 아잉.. 아잉.. 힘들어.. 유리 너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 꼴래? 야 기도야 이.. 모래 좀 키워라 모래 왜 내가? 응 나 나무 좀 줘 기도야 없어 나 다 쓴 아 일을 아네 이 새끼 뭐해 요건 몰랐네 죽을 줄은 몰랐다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아 왜 아 중단에 뭐.. 뭘 보라는데 둘ダ이시 아 아멘 아멘 아